얘들아 잘 봐라 내가 오늘 준비했다 이거 얘들아 어떠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시이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칸입니다 오늘은 테칸이가요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팬분들 를 위해서 파츠조각 32,0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이제 제가 파츠가 붓이 19, 9, 9고 그 다음에 갖고있는게 일단 레전드 파츠 빼고 NG 10짜리 하나 9짜리 4개 8짜리 1개 7짜리 2개 마키가 9짜리 하나 7짜리 2개 핸들이 9짜리 하나 8짜리 1개 부서가 9짜리 1개 7짜리 1개 즉 정리해서 말하자면 레어 파츠 제일 높은거는 19, 9, 9, 9가 또 있습니다 붓에 19, 9, 9가 있구요 그래서 일단 또 파츠조각 오늘 어 테칸이가 32,600개를 준비했어요 32,600개로 한번 바퀴랑 핸들 부서 10짜리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했다시피 9파츠 10, 10, 10, 10을 맞출거에요 이제 거의 90% 맞춘거 같은데 바퀴랑 핸들 부서만 10, 10, 10, 10 뽑으면 될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으로 목표면은 뭐 아직 25% 밖에 못맞혔네 맞지? 한개밖에 없으니까 10은 자 아무튼 오늘 바퀴랑 핸들 부서 중에 10짜리가 나오길 기도해보면서 엔진 파츠조각 32,6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12,600개를 까고 그 다음 만개만개 이런식으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제물 한번 바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자 이렇게 다섯개 부르겠습니다 자 제물 한번 바쳤고 이제 출발을 출발하시죠 자 정리 한번만 하고 출발할게요 아 출발했다 C 자 첫번째 일단 2만개 까지 존나게 까일게요 졸나게 돌리겠습니다 자 깠습니다 거의 까는거는 뭐 한 10초 10초 걸렸나요 까는데는 10초도 안걸린거 같아요 자 하차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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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서부터 1 2 5 1, 2, 5 떴구요 7 8 아 8짜리 하나 떴습니다 원래 7, 9였나요 맞죠 원래 원래 9짜리랑 7짜리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8짜리 하나 떴네요 부스터 바퀴 확인하겠습니다 바퀴 1 2 제발 10만 10만 10 4 아 뭐야 7 9 아 9짜리 또 하나 더 떴네요 바퀴 바퀴 원래 한개였죠 여러분들 9짜리 2개 됐습니다 바퀴 바퀴 보파치 잘 뜬거 같은데 아 핸들 왠지 10짜리 떴을거 같아 뭔가 많아 핸들 뭔가 많은데 자 핸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2 3 만약 이게 그 다음게 6번이면 7, 8, 9, 10이다 4 5 6, 7 6, 7, 9인가 아 아 뭔가 9짜리 한 10짜리 떴을수도 있겠다 이거 6 8 아씨 뭐야 기대를하면 안돼 8, 9 자 이제 엔진 1 2 5 7 8 9 10 9짜리는 4개나 있어요 엔진이 자 이제 한번 또 다시 또 정리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또 만개 한번 가봅시다 만개씩 가자 만개씩 자 저는 6, 2안은 다 버릴거에요 5파츠를 노릇인 사람이라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파츠조가 2만이 천개니까 또 만이 천개 깔 수 있어요 아 아 여기가 만개는 깨까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파츠조가 다 깠구요 맨 밑에 부서부터 확인할게요 부서 1 3 7 8 9 아 아이씨 아이씨 깨비 부서는 일단 안 떴구요 7, 8, 9 그대로죠 1개씩 자 이번에는 바퀴 1 2 3 3 4 5 7 9 9짜리 2개 바퀴 7짜리 3개 그대로구요 핸들 1 2 10짜리만 하나 따라 제발 3 4 5 8 9 핸들도 그대로네요 8이고 엔진 1 2 3 5 어 6 7 2개 7 2개 8 2개 아 9렉에 10짜리 1개 아 이거 망이다 이거 망이네요 1 2 1 2 2 2 2 2 3 4 1 2 5 5 5 6 다 깠습니다 자 이제 3만개 다 썼구요 아 이제 10짜리 뽑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자 맨 끝 페이지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, 9 하... 그대로네요 7, 8, 9는 그대로입니다 아... 십자리 안 떴고요 일단 부터는 망했고요 바퀴 1, 2, 3, 5, 7, 9 바퀴도 7, 9 그대로 2개, 3개 핸들 1, 2, 8, 9 팔자리 하나 떴네요 핸들 핸들 8자리 하나 떴고요 아깝고 그 다음에 엔진 1, 2, 3, 4, 7 7, 2개, 8, 2개, 9, 4개, 10, 1개 망했어요 8자리 핸들 하나 던졌네 8자리 핸들 팔 하나 던졌네 자 마지막 3,200개 한번 출발해 보시죠 마지막 또 한번더 뜰수도 있어요 이거 자 다깝습니다 빠르게 1, 2, 3, 6, 7, 8 하나 떴네요 부터 팔 하나 떴습니다 부터 팔 하나 떴고요 또 팔자리가 2개 바퀴 7, 9 바퀴 7, 9 그대로 핸들 6, 8 팔 2개 북자리 1개 똑같고요 엔진 1, 2, 3, 7, 2개 8, 2개 9, 4개 10, 1 아 뭐 그래도 잘했네요 이것도 그래도 하나 뽑았네요 아 뽑기는 뽑았다 부서 팔자리 하나 뽑은건가 잘했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다시 10, 9, 8, 7 9, 7 9, 8 9, 8 9, 8, 7 자 이렇게 해서 핀드칸의 파츠 레어 파츠 9파츠 뽑기 뭐 10자리는 일단 또 결국 실패네요 자 다시 다음번에 10자리 어 바퀴 핸들 부스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개 다시 모아올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 지금 무슨 빛사리 제가 여러분들 지호보석이 1015개가 있어요 네 이것만 뭐 신상 카트로 싹 다 바꿔도 차 개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1500개가 되면 900개죠 레오 신상 카트 기업만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차 많이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는 아무튼 엔진 바퀴 핸들 부스터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다음 도전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유 아 유 타미 렛링 타미 타미 퓌